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운산성당 박지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모두 다르겠지만 아마도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사랑이신 분께서 화를 내시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 옳지 않은 일 앞에서도 인자한 미소만 띄고 있는 것은 온유도 사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하는 것처럼 치장하지만 그 속내는 이기적인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번지르르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기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운 채 눈이 먼 인도자들이 되어 사람들을 단죄하며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는 저주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회계를 원하는 강한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을 고스란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 생각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욕심과 이기심, 미움과 분노로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도록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이 미움과 분노로 채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선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도 하느님을 닮은 선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애들처럼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느님께 보이기 위한 선한 행위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가꾸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하는 천주교 대전교구 운산성당 박지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지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